안녕하세요. 오늘은 입법 형식의 전자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입법은 전자책을 위한 표준, 포맷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책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형식이죠. 이 형식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읽을 수 있고, 글꼴 크기나 배경색 등을 조절할 수 있어서 사용자에게 맞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법 형식의 전자책은 기본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도 쉽고, 사용자가 책의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입법 형식은 DRM을 지원하기 때문에 출판사는 책의 불법 독재나 유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형식은 모든 디바이스에서 완벽하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마다 약간씩 다른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판사들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법 형식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영상이나 오디오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 형식의 전자책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전자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에게는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종이책과는 달리 인쇄비, 창구 대여료, 운송비 등의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전자책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배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가볍고 휴대성이 좋습니다. 전자책은 일반적으로 책보다 가벼우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디바이스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은 일반 책과 달리 글꼴, 크기나 배경색 등을 조절할 수 있어서 시력이 좋지 않거나 노인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창구에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책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가 없으면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눈이 피로해지거나 감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휴직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책은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자책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것에 대안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자책을 이용해 보시겠어요.